거리가 집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손입니다. 다시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딱 하나를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이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노숙인 분들에게 온기와 희망을 전해주세요. 지금 다음에서 서울 또는 거리의 천사가 되어주세요를 검색합니다. 같이 같이 서비스 캠페인 페이지에서 응원 클릭, 공유하기에 참여해주세요. 클릭할 때마다 유니클로가 천원을 기부합니다. 마음의 온도, 몸의 온도, 올겨울 모두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서울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의 내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내일연구소 서울이 함께합니다.